여러분께 보여주시기 전에 목이 이제 마르실 수도 있으니까 한 모금 하시고 제가 새 거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 예. 물 마시면 되나요? 감사합니다. 예. 소주 아니지요? 네 소주죠. 센스지요? 맛이 어떤가요? 아 맛이 목넘김이 술술 넘어가네요. 아유 술술 넘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. 감사합니다. 물 마시는 게 이렇게 환호받을 일인지는 처음 알았어요. 콘센트예요. 앞으로 더 좋은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멋진 무대 제가 기대하겠습니다. 화이팅! 감수 많이 부탁드릴게요.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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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내일은 약속하고 싶어요 시작! 시작! 감사합니다.